오징어 볶음을 시작! 네! 팔을... 어떻게 이렇게 큼직큼이 갈까요? 한 4cm 정도... 4cm 정도로... 흰색... 어, 흰색... 유규현 씨! 오징어 껍질을 손으로 잡고 그 밖의 쪽을... 키친타올로 하면 소용없다니까.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해야지. 그렇지. 그렇죠, 훨씬? 네. 내가 좀 부끄러워... 그렇게 쉬울 거를 왜 이렇게 낑낑거리하고 있어? 부끄러움이 많이 내더라고요. 약간 사시미 같은 걸로 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과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사사사사사. 과도 괜찮다, 과도. 이규현 씨 정말 어려운 거 하고 있습니다. 안 썰려... 안 썰려... 안 썰려... 안 썰려... 안 썰려... 안 썰려... 뭐 여기는? 안 썰려... 칼집을... 여기 파채 칼을 왜 달라고 그러나 했더니... 어? 저거... 저거... 형, 저거 보세요. 아... 반칙 아니에요, 저건? 아니야, 아니야. 도구의 사용. 맞아요. 형, 우리 감자칼이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야. 감자칼? 이게 손으로 하는 거와 기계를 쓰는 거는 천지 차이야. 칼도 기계인데 형... 깊게도 잘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 팀은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서 양념장을 사용할 거고... 여기, 여기는 미리 양념에 주물러서 그걸 볶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가보시면 이렇게? 줘봐, 그러면. 여기다가? 응. 맵기는 그냥 청양고추로? 응? 맵기는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응, 그럼. 액젓 넣어 말아. 액젓 넣어 말아. 액젓 넣어 말아. 깜짝 놀랐어. 선생님 깜짝 놀랐어. 오, 연습 했는데. 파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파이팅. 파이팅해줘야 되겠습니다. 불. 그렇지. 아, 고소한 냄새. 아, 고소한 냄새. 설탕을 먼저. 누나 알고 계신 걸 보던데? 그건 필기했던 내용이라. 양성수 쪽은. 생물을 이렇게 딱. 으악. 오징어가 꽃처럼 좀 피니? 잘 안 핍니다, 형. 금만두는 것 같아요, 형. 안 펴? 네. 기름. 기름? 기름? 이게 맵지, 냄새가? 응? 고춧가루가 좀 매울 거야. 왜요? 살살 좀. 어떻게 할까요? 살살 고추 넣었어? 다 넣었어요, 아직. 이렇게 맵죠, 냄새가? 이렇게 매우면. 냄새가 너무 매운데요? 냄새 너무 매운데? 뭐 넣으셨어요? 아, 진짜. 진짜 매워요. 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설탕 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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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좀 들어가긴 해요. 안 들어가서. 나 안 쪼려서 약간. 밥 위에 얹어서 냅니다. 자, 이제 청기름만 넣는 거예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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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열려주세요. 근데 형 이게 양심이 안 풀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신도 추구에 나와야 해서 우리 이거 부어서 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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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달아. 이쁘게 달아.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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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형 물을 넣어서 약간 졸이듯이 하면 되었어요. 쟤네도 어떻게 했네요. 쟤네도 이렇게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형. 졌어요. 어? 뭐라고? 비주얼부터 졌어요. 됐고. 됐고. 그리고. 완성. 완성. 오우. 완성. 얼마 направiamente. Spinning.